시청자가 뽑은 마기네쇼 최고의 일본! 지현! 지현이 형이야! 진짜 귀엽다!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. 집장은 따로 있어. 어른 누가 하자 있어! 양마다! 아니 어른 크기가 이만해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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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충분히 은정입니다. 이거 하면 제가 지금 막니다. 으아! 야, 야! 야! 야, 야! 아, 야. 나 하지 마! 동아? 차e 마. 차e 마. 차e 마. 차e 마! 우아! 야! 아이, 뱃살이 참 많이 드셨네요. 이제, 이제 싸우자. 진짜, 일로... 좋아한다! 첼심했어.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엔 아기레쇼 무작정 여행단